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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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et your body 엘벌받으세 엘벌받으세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어 온라인 주식 트레인센터 분복매매 바로 시작 좀 하죠 주식하면서 지금 이게 크루도일이거든요 방송 들어왔을때 크루도일 매매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신 분들 많으신데 아 주식 투자하고 선물 투자하고 다른거 별로 없습니다 매매 기법을 같이 공부해 보는 거니까 한번 조금 아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번 봐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분복매매 이 분복매매 크루도일로 분복매매하는 타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주식할 때 많은 도움 되거든 이거 미쳤네요 이거 갑자기 왜이럽니까 일단 한번 사볼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와우 잠깐만 사자마자 까지겠네 하하 아 왜이래 아 아 뭡니까 그쵸 갑자기 떠가지고 지금 따라갔거든요 일단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와 까지나섭지 뭐 자 돌파형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좀 시원찬네요 단가가 완전 30이면 야 최고 꼭대기네 야 야근하시고 이제 퇴근하신다고 반갑습니다 사자마자 깨지고 있네요 아이 좀 참을걸 하하하하 정신 차리기 전에 정신이 번쩍 들라그러네 아유 너무 말빤지게 큰일났네 야 뭔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흠 그쵸 여기 돌파한다고 따라갔는데 사자마자 바로 빠졌어요 큰일났어요 좀 더 쳐지면 손절해야되겠습니다 좀 더 쳐지면 손절해야되겠습니다 음 좀 더 쳐지면 손절해야되겠습니다 아 저번에 선물 주셨을때 회사 이름 좀 파 놓을걸 그럼 다음에 혹시 마트나 이런데가 보이면 반갑잖아 그죠 야 야 이거 어기느님 회사다 이러면서 딱 자랑하는데 흐흐흐 그래서 오시구요 아이씨 여기 밀수 주문이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개만 해야되는데 어쩔수없다 밀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지권이라서 일단 추가 매수였습니다 풀입니다 깨지면 어쩔수없어요 지지해서 사고 그죠 저항해서 팔아라 자 일단 지지해서 샀어요 질렀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두고볼께요 흠 흠 평균당가 어떻게 되요 12 음 흠 흠 흠 올라오죠 올라오죠 으흠 흠 음 흠 흠 흠 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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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판 돌았다 아멘 아멘 마취시여기 이러면 외어야지 시혁이 밥 밥 잘 먹었나? 보고싶다 야 걔 통통하여 해가지고 우리 여동생 이번에 출산했는데 걔도 되게 귀엽더라구 꼬맹이가 채팅방에 저번에 올렸는데 애가 점잖어 해가지고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힘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바로 그냥 분복매매 바로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종목있고 하면 올려놓으십시오 힘좀 비축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생강차 이런거 하나 먹어볼까? 플러스 돌아섰죠? 자 올라간다 야 자 약장난다 좀 전에 멘트 좀 이상했어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 끊었어 그냥 필요없어 다 끊었어 양산함 데리고 하라그래 양산함 데리고 하라그래 양산함 데리고 뭐 맛있는거 먹자 양산함 데리고 뭐 맛있는거 먹자 그거 양산에 그 부패 이름이 뭐더라 어 풀셋 부패는 아닌데 약간 약식 부패 비슷한데 괜찮은데 있거든 양산도 경기 안좋아가지고 양산이 뭐 경기 안좋은건 아니고 부패가 요새 상시부패 안하는데가 되게 많다 그쵸? 딱 결혼식이나 주말만 딱 하는데가 많은거 같아가지고 그 말고 하나 있는데 거기가면 어 애기들 먹기도 좋고 이러면 기억이 잘 안난다 꾸는가 뭐 뭐 뭐 하여튼 있는데 초밥 부패인데 지금 뭐 하시는거에요? 이러면 저한테 혼내는거 아니죠? 지금 크루도어일 그 모의투자하고 있는거에요 분봉매매하는거에요 분봉매매 지지해서 사고 장에서 파는거 보여 드리는거에요 어떻게 하자고 하는거 여기 여기가 장이었잖아요 대박 뛰었거든요 그래서 딱 샀어 근데 사자마자 푹 빠져가지고 손실구간이었는데 다시 여기 돌파된 아 지점이 그 20일에 지지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추가매수 해가지고 올라와 다시 올라타길래 그냥 끊고 나왔어요 플러스 32만원입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여기 위에 좀 저항도 있고 볼린즈밴드 삐져나온거 같아가지고 챕사이 끊고 말았어요 지금 현재 잠깐만요 구 맞는거 같다 그러니까 음 잠깐만 til 한번에 마이프렌드 상혜로운 오늘은 회식 안했는 모양이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화요일 목요일 찾아오실 것 같아서 빵구를 못내겠어요 힘들어도 지금 되게 힘들거든 사실은요 그냥 말 한마디 날리면서 뭐 오늘 결방합니다 이러면 대기야 되겠지 근데 좀 그렇잖아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상단 종목상단 해보죠 포지션이 없으니깐요 에이프로젠 1년전쯤에 4천원을 5만5천원인 줄 같으면 얼마를 칩니까 좀 계산을 원하겠어요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4천원 곱하기 5만5천 2천만원입니까? 2억 2천? 오스카야 양산 이사온나 내가 키워줄게 수퍼하면서 내가 탑트레이더 될 수 있도록 농담 아니고 이사온나 걸리적걸리는거 없으면 진짜 이사와 양산에 슈퍼도 할만하지 양산에 슈퍼도 한번 해가지고 대박내고 음 이제 VIP 고객계는 주식 1회 무료 상담권 야 그게 누구야 병이야 네도 이사와 양산으로 그래가지고 치킨 가겐 해 서로 동종업계 아니니까 옆에 나란히 해가지고 해 장마 아니 뭐야 김장철 특별 사은 대단 대잔치 배추 몇 포기 구매시에 총목 추천 한 총목 해준다 하고 오스카야 너 애기는 어떻게 된다 했더라 그때 까먹은거 같아 제대로 애기 얘기 잘 안했던거 같은데 아 대가족처럼 수경님꺼 안내보죠 창피하기는 금액금계 뭐가 창피합니까 물렸다고 그러는거니까 잠깐 보죠 수경님꺼 안내보죠 4,400원 많이 빠졌네 아 4천원이죠 1년쯤 됐다 그러면 어 17년 말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여기쯤이네 자 여기 올랐던 적도 있었다 1번 수경님 올랐던 적도 있었다 1번 5천원까지 간적이 있었다 1번 아 고이 아들 야 이 올랐던 적 있었으면 잘 챙겼어야지 그죠 여기만 딱 볼게요 이렇게 대박 날라는데 이렇게 대박 꼬꾸라지면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안될거 같죠 이거 딱 보면 이제 배웠으니까 목표치도 어느정도 왔거든 단기 급등했는데 윗골이 막 달고 여기를 못지켜 올라가면 이게 대박 깨지면 끊어야돼 끊어야돼요 그리고 여기 딱 깨진 순간 다 던졌어야 돼 본인 매수가 정도 넥 라인 2% 다 깨고 내려오는데 그죠 고 먼저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했어요 본전 가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은 여기가 딱 깨지면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놀았어야 되는데 여기를 깨지는 순간 못 넘어가죠 잘 못 넘어갑니다 잘 하락 추세로 전환해서 그래 추세가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이런 트렌드로도 가고 그죠 삐져 나왔죠 이렇게도 더 빠지면 이렇게도 갈 수 있구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뭐 되긴 되는데 요렇게 됩니다 일단 본전 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기간도 엄청 걸려요 아 지금 욕노을 보냈어요 왜냐면 집사람이 생강차 제가 힘들어 달랬는데 뜨거우면 뭐 받쳐주든지 아니면 손잡이를 저한테 줘야 되는데 몸통을 잔에 져가지고 딱 잡았는데 손 뜨거운 줄 알았어요 아 뜨거워 그럼 뜨겁다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럼 뜨겁지 그러면 이러고 또 갑니다 그냥 와 나 참 웃겼어 진짜 야 지금 몇 프로입니까 25%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4천원에 3천원 좀 놓았으니까 자 문제가 뭐다 까지면 이런게 까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죠 손절을 못하고 있죠 이거하고 비슷한게 뭡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가다가 잘 먹고 여기 딱 다시 들어갔는데 깨졌잖아 바로 팔고 나오잖아요 안 팔고 나오니까 박살났잖아요 여기 비슷한 모양이잖아 안팔면 안돼요 그죠 본인 매수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자주 아는 이야기인데 본인이 산 가격하고 주식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주식이 안빠져요 아 당신 지금 높은데 샀죠 아유 내가 올라가 줄게요 그런거 없다니까 무조건 지갈길 간다고요 안 좋습니다 지금 그죠 더더군다나 바이오주가 바이오에 들어갑니까 제약이니까 뭐 그런거 아닌게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은 종목 별로 없잖아요 그죠 쳐졌어요 완전 쳐졌어요 그러면 당장은 여기 3200원대 돌 돌아 내야 되고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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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야 될 것 같고 걸려서 넘어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본인 본전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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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강하게 돌파하고 살짝 밀리고 강하게 돌파하고 살짝 밀리고 하면서 3500원대 까지 첫번째 간무는 3000원이고요 3200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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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하다가 3500원을 겨우 뚫고 넘어가야 본인 본전 가격을 시도를 해 볼 수 있고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참 걸려요 한참 그죠 대형 호재가 이런게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일반적인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참 걸려요 못 갈지도 모르고 갈려면 강하게 돌파하고 넘어서고 늘려주고 다시 가야 4000원권 갈 수 있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비용을 지불하고서도 1년 공친 것처럼 기회비용을 계속 지불할 것이냐 그렇다 해서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도체 매매해서 손실을 만회해해 볼 것이냐 그것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급선무는 3200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여기 이평선 60일 인근이기 때문에 가도 튕겨 내려오고 왔다갔다 할 때 자 여기 20일 안껴야 됩니다 밑으로 더 쳐지면 주가 모양 영 힘 없으니까 성산하는게 낫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아시겠죠 잘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갈아타서 손절했다고 해서 완전 끝 아닙니다 다른 잘 가는 종목에 지금 우리 채팅방 같은 팀 아닙니까 셀트리온 두 번 들어 몇 프로 먹는지 봤죠 8% 8% 15% 16% 음식이 먹어 내임요 그죠 삼성 바이올로직스 20% 먹는거 보셨잖아요 그죠 손해난거 거기에서 차갑차갑 많이 하면 되는데 자신이 없을 거에요 왜 공부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만회해 자신 없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전인도 서시고 와우 위로 또 뛰어네 와우 어 손뜨거 요새 폴리스 땅이가 영 바쁜가 영 소식이 없네 채팅방에서 조용하고 요새 좀 바쁜 모양입니다 연말이라서 연말은 아직 아니긴 아닌데 야 1년 진짜 빨리 가요 심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눈 몇 번 깜짝하니까 11월 말입니다 엘지전자 엘지전자 겁하진 않아요 그냥 좀 더 잘하려고 떳니 아직까지 폴리스 땅에다 별 문제없습니다 뭐라구요 보시면 약간 예측매도 엘지전자 완전 안좋아서 던진게 아니라 완전 안좋아서 던진게 아니라 깨고 내려가면 내일 아침에는 잘 보세요 7만 3천 500원 깨고 내려가면 별로예요 이제 조금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미리 예측매도였습니다 예측매도 여기 고점이니까 시작 막판이 막 흔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던져버렸어요 그냥 완전 너무 안좋아서 던진건 아니니까 월요일 아침 대응해도 별 상관없어요 아 월요일이 아닌 내일 아침 은희님은 그럼 저하고 두 번 한겁니까 SK이노베이션하고 다른거는 한거 없어요 미쳐가지고 날라간다 이거 쫓아가면 물리는데 하하 두군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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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 그러면 하하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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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 생강차 너무 뜨거운데 어쨌든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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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 자 1종 페이크입니다. 1종 페이크입니다. 1종 페이크입니다. 푹 들어올 때 피유 셀룰메드 가격 올려주세요. 셀룰메드 가격 올려주세요. 셀룰메드 가격을 언제 샀는지 와 이거 봐봐 사자마자 올라가죠. 닥터케이가 aka 라고 as known as 별명 별칭 이런 뜻이거든요. 닥터케이 괄호 열고 aka 매직이라고 별칭을 써야 되겠습니다. 사자마자 가는 매직 좀 전에도 사자마자 간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사자마자 광고 많아요. 현대검수업도 사자마자 갔어요. 현대검수업도 사자마자 갔어요. 그것도. 사악! 딱 하자마자 부웅 날라갔어요. 그것도. 미쳤다. 잠깐만. 오늘. 오늘 무슨 여일이죠? 목요일 맞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목요일 맞고. 기름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반동타임 되긴 됐어요. 아마 여기 구간에서 여기 인근에서 아마 깡통 찬 사람들이 진짜 많을겁니다. 이런데. 이런데 좀 그렇다치도 여기 너무 많이 빠졌거든. 여긴 지지할거야 해가지고 상방으로 진짜 배탱했는데 많을겁니다. 여기 깨질라할때도 물타고 물타고 작살난 사람도 진짜 많을거예요. 고려아연 사자마자 4%가치 자 셀루메드 12400원 9월초 와 미쳐가지고 날아간다 이거 냅두고 일단 비슷하게 했어요. 30 얼마 됐구요. 원래는 이거 여러분들하고 방송 종목 이거 하는게 더 중요해요. 12400원 12400원 상당히 또 손실구간이네 20% 넘게 손실이네 그죠? 20 몇 프로입니까? 12400원 뭐가 문젠가 하면 이거 바닷건인거 같아서 사는거잖아 그죠? 무상량 돌려내고 올라타는걸 봐야되는데 저점 이게 뭡니까? 하반경직성 일종의 하반경직성은 있는데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되거든요 12000원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되요 하락추세 완전 전환이거든요 안 던지니까 박살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상당히 잘못됐다 손질 안하는게 상당히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거 안하는게 좋아요 점상한거 막 날라댕기고 이런거 안하는게 좋아요 그죠? 초특급 트레이드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점상한거 막 날라댕기는데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이런 지점하고 대자뷰가 됐을겁니다 여기도 봐봐 이전에 푹 빠졌다가 기다가 날랐다? 이 기도 빠질만큼 빠졌어 이제 이러다가 나를거야 이런 생각 했다 안 했다 했으면 1번 그런 생각 해봤다 1번 야 대박 빠졌고 와 한참 기다가 푹 나르네 여기도 많이 빠졌으니까 좀 기쓰니까 올라갈 수 있을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안 했다 했다 맞죠? 그게 심리에요 근데 의외로 못갑니다 그렇게 왜? 대박 날라왔으면 끝내주고 가야지 대박 날라는거 그대로 다 토해냈어 그죠? 하지마라 이런거 완전 개별주에 가깝다 지금 맘대로 움직인다 점상한거 몇번 갔습니까 그죠? 갖는거 그대로 다 토해냈어요 더 갔다 칩시다 잘못된거 폐착중에 하나 여기가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되는데 안 던졌다는거 그죠? 바로 하락전환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되느냐 돌파해봐야 만원가기 힘들어요 돌파해도 잘 가면 만원이에요 왔다갔다 강하게 돌파하고 적당히 밀리고 다시 강하게 돌파하고 적당히 밀리고 해야 본전강 갈려면 상당히 힘들기도 힘들겠습니다만 왜 저항이 여기 엄청나게 있거든요 이평선 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상당히 시간 걸릴 수 있고 흠흠 죄송합니다 그것은 좋은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그런거고 만약에 안좋아서 밑에 깨지면 8천원 깨지면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 개별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점은 지켜야 된다 7,700원 여기 8천원 초반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못지키고 깨지면 상당히 힘든 경우가 생기고 기간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해당되는 좋은 회사가 아니다 기간이 투자할만한 좋은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보유 비중을 다 채웠습니까? 여기 뭡니까? 보유 비중이 확 늘어가지고 제로 됐다는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1년 해봅시다 그러면 1년동안에 누적 누적 아 보유 비중이 4,900줌이다 곱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쵸? 뭐 기간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거 별로다 편갑니다 그래서 돌파는 강하게 해야 되고 눌릴때는 살짝 눌려야 되는데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 전제 조건은 여기 8,000원 초반을 안 깨야만 아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는데 완전 역배율이기 때문에 시간 엄청 걸릴 수 있겠다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하 윤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발 아 시장에서 여러분들 누가 이름을 대도 알만한 회사 누구한테 이름을 대도 알만한 회사 있잖아 예를 들면 현대 것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모르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상식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LG유플러스 SK텔레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성인 그죠? 모른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 위주로 하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에게에게 뭐 가봐야 2% 3% 빠질때는 그죠? 갈 때 끝내주게 가죠 점상한가 가죠 빠질때 점상한가씩 빠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안전 안전 위주 우량주 위주로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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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또 그린 하는거 하면 돼요 아시겠죠 끝내주는거 하고 싶잖아요 옵션 하시면 된다구요 끝내주게 가든지 끝내주게 망하든지 둘중에 하나 쉐어보가 딱 납니다 끝내주게 가기만 하고 안 망하고 이런거 없어요 안빠지고 이런거 없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들어보셨죠 안전하면 리턴도 작아요 위험하면 리턴은 커요 그 대신에 망할 확률도 높죠 리스크도 컵니다 왜 큰 자금군리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채권같은거 해놓겠습니까 끼켜봐야 3%밖에 안주고 그런 채권 안전하니까 몇천억 몇십조 몇백조 운영하는 큰펀드는 너무 위험하기만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몇프로 안주도 2-3% 수익이라도 나는 채권에 꼽아두는겁니다 1년입니다 1년 여러분 하루아닙니다 에게게 1년 3% 넣는다구요 큰 자금 가진 애들은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1년에 몇프로 1년에 몇프로 수익나기를 원하십니까 한달에 한 10%씩은 내가지고 1년에 한 W 이상은 내야 안되겠냐 이리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얼마나 크고 큰 수익인지를 몰라요 진짜 이루기 힘든 수익인데 운 좋았을 때 2017년 이런거 제외하고 운 좋았을 때 빼구요 그때 공부 안되있으니까 지금하고 박살나는거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비하하는거 아니고 그런겁니다 원래 그럼 2017년도에 딱 먹고 그냥 시마이 이제 안해 딱 이러면 되는데 그게 되냐구요 별로 노력도 안했는데 돈 끝내주고 버렸거든 그냥 대충 사놓으니까 막 날라갔어 바이오 그죠 있는거 없는거 다 끌어땡기고 18년도에 들어가가지고 개 박살납니다 개 박살 옆에서 몇십을 벌었네 어쩌네 저쩌네 이야기 듣고 나도 해볼까 해가지고 들어가서 박살난다구 자 라이딩이도 쏘고 아직 퇴근 안하셨어요 비연디쑥쑥님 최근에 공부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조금 더 열심히 하십시오 제때 뭐 초대합니다 그러면 우량주로 해야되요 우량주로 욕심 딱 버리고 와우 할거 없겠다 대박 그죠 푸살카까 이런다구요 매도에 때릴까 이런다구요 매도 빠진듯 하다가 붐 더돌아 올리고 막 그럽니다 애매한 상황이에요 자 종목상담 계속 가능합니다 올리십시오 이거는 그냥 쳐다봐야 되겠어요 지금 뭐 달라들지도 못하겠고 뭐 좀 그래요 한번더 남길께요 저 도박수 좀 정리하고 참 대단하다 케어젠 언제 샀는지도 좀 해주시구요 케어젠 72,000원 10% 한달전요 한달전이면 10월달이죠 10월달 보고 우리 라이딩인은 해외 낮에 안되니까 미국 주식을 하거든요 지금 화이자 아 스타벅스 정리하고 화이자하고 AMD잖아 AMD 여기 자 한번 한번 체크해달라 이 말이잖아 그렇지 체크하고 하지 뭐 차트 외정신차트 여기서 이거 해가지고 뭐 팔았다고 스타벅스 팔았다고 스타벅스를 팔았다고 스타벅스를 팔았다고 스타벅스를 왜 파는데 스타벅스를 왜 파는데 스타벅스 왜 파는데 좋은데 양봉이잖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1시 30분 전까지 하락이었는데 이렇게 하락이었는데 등기 올렸는 모양이네 그러면 20일 깨진다고 할게 아니라 요거정도 딱 이렇게 용이 난다 해야지 65.36 정도는 용이 난다 좀 꼭대기 맞긴 맞거든 꼭대기 맞긴 맞아 됐어 어쨌든 자는 동안에 많이 올랐다고 새벽에 이거 자동 로스컷 기능 이런거 알아놔 그래가지고 자동 로스컷 딱 그러나 요거 깨지면 딱 끊기게 65.2 끊어지면 끊기게 자동 로스컷 기능이 있을거거든 알아놓고 아깝잖아 이거 괜찮은데 됐고 화이자 화이자 굿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45.58 여기 돌파 잘인거거든 44.47 그러면 아 44.43 정도의 로스컷 딱 그러나 자야되잖아 그래가지고 초지면 로스컷 로스컷이 아니 이거는 차익실현이겠지 안그러면 더 끌고 가기 간댑도 일단 알겠지 그 다음에 AMD 어드벤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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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디바이스 이거 어느 회사예요 이러니까 AMD 참 아 지금 한번 들어가 이것도 단가보다 위에인거 같은데 맞지 이거는 약간 저항권이네 아래꼬리 달고 딱 땡겼지 적당히 여기 못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적당히 청산하는건 나쁘지 않다 끌어 땡겼으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대박 올라간다 쓰읍 그럴 확률보다는 좀 왔다갔다 할 확률 높지 않겠냐 싶고 아니면 둘중에 하나 선택해 요것도 로스컷 내지는 자동청산 21.04 정도에 쳐지면 끊게 만들어 버려 안그러면 올라가도록 딱 홀딩 그렇게 보기 좋을것 같네 일단 자 됐고 졸지에 미국 선물도 보게 됐네요 미국 미국 주식도 보게 됐네요 야 케어진 케어젠 케어젠 닥터게임 무료방송 아침부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네 하고 있습니다 케어젠 72,100원 한달 전쯤 72,100원 요 한달 전쯤이면 72,100원이 한달 전에는 72,100원 여기 이런데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여기 맞아요 여기 맞으면 맞다 별로 잘한거 아닙니다 은봉 연락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잡아 올라가서 좋긴 한데 잘하는 매매 아닙니다 잘하는 매매 아니에요 장 때 은봉 떨어질 때는 빠지는게 더 정상인데 이게 참 올라가서 희한한건데 매수 타이밍 좋다고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척보기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올라가는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정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올라가네요 다행입니다 부르스권이니까 하지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셔라 빠질 확률이 훨씬 높은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자 대략적으로 이런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상승 추세 여기 이렇게 쫙 상승 추세 연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데 깨졌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 훼손 됐고 반등 시도 나오다가 다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 이거 프린트 스크람드 내가 좀 알려 드릴게요 흠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는 자 뭐다 여기가 없다 치고 상승 추세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가야 아이고 주가가 이런 채널에서 이렇게 가야 좋은 주식인데 깨져버렸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넥라인이라 그래요 여기를 못 넘어가요 잠깐 넘어가는 척해도 못 넘어가죠 어저께 강의에서 배웠죠 이거 넥라인입니다 넥라인 그죠 자 좀 답답하게 하는 아 스트리트 용어로 하면 모가지 따위는 자리라구요 모가지 따위는 어떻게 됩니까 피가 철철철철철 피가 철철철철 하면서 주가가 깨지는 라인 추세가 무너지는 넥라인입니다 여기 못 넘어가는게 기본이에요 못 넘어갑니다 일단 다시 빠졌죠 그러나 여기가 지지권이라서 여기에 지지권 확인하는 걸 보고 사셨는지 몰라도 대박 빠지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받았거나 마찬가지인데 좀 운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돌파했다면 이런 라인으로 이렇게 이런 라인으로 안 깨지고 가야되는데 여기가 또 깨졌어요 여기도 넥라인입니다 그럼 여기 못 넘어갈거에요 여기를 잘 85,000원 잘 못 넘어간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요 그게 기본이고 일단은 불우수권이니까 여기를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평선들 많이 있잖아요 촘촘하게 다 저항이에요 여기 저항이거든요 이게 이게 저항입니다 여기도 여기 다 저항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 자꾸 튕겨내려온다구요 튕겨내려오고 있죠 못 넘어가죠 잘 여기 가니까 자꾸 튕겨내려오잖아 가도 튕겨내려오고 가도 튕겨내려오고 뭐? 저항받고 있다고요 이평선이 지금 3개나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기 힘들어 보인다 7만 8천원 8만원 넘어가기 힘들어 보이니까 내일이라도 만약에 밑으로 쳐진다 이러면 던지고 넘어가는게 좋아보인다 차이 실현하는게 좋아보인다 강하게 뚫으면 좋긴 하겠으나 올라가봐야 자꾸 밀릴 강성 높아보이니까 적당하니 위로 올라가도 밀리는 조진보이며 청산하고 노는게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일 20일 여기를 지지해야되는데 빠진다 그러면 잽싸게 청산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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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갖고있는거 같은데 카카오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카카오 카카오 18원이네 하하 하하 손사드려야 되니까 인지 컨트롤서 하고 난 다음에 카카오 118,000원 아이구야 먼저 다와가긴 다와가네 인지 컨트롤서 인지 컨트롤서부터 먼저 볼랍니다 봐야됩니다 인지 컨 컨이로 해야되네 인지 인지 컨트롤서 이렇게 있네 이거 6018원이라고요 와 맑게졌네 이것도 20% 조금 몸이 찢어졌네요 눌려주네 여기 딱 오면 50.60 오면 사면되는데 50.60 대놓을게요 그냥 그죠 50.60 50.60 50.60 50.60 50.60 하나 대놓을게요 매수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지지에서 지지에서 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저는 종목 상담할랍니다 하하하하 자 하하 하하 잠깐만요 카카오 갈겁니다 먼저 보급하고 미냉 어저께 어저께는 그거 했니 아이티 했니 못본거 같은데 띄엄띄엄 할래 많이 바빠 6018원 어디에서 사셨는지 몰라도 어디에서 샀더라도 별로 좋은 포지션에서 못산거 같아요 몇월달에 샀다 빨리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대략 대략 이런 트렌드 이런 트렌드가 깨졌어요 아까하고 좀 전에 봤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깨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 못 넘어간다고 여기 못 넘어가고 있죠 기본입니다 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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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본인이 산 가격대는 살만한 자리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10월 1일 10월 1일이니까 자 뭐라구요 우상량하는거 하라 했는데 꼬끄라지 해가지고 다시 죽으러 가는 다시 죽으러 가는 자리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안좋은겁니다 이해된다 7번 눌러야 7번 눌러 자 이해된다 우상량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되는데 대전재인데 종훈님은 지금 최근에 닥터케이 방송 좀 듣지 않습니까 위배 됐잖아요 하락추세입니다 하락추세 튕겨 내려오는게 딱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당연히 밑으로 빠지는게 당연하고 이걸 다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었다는건 정말 잘못됐다는거고 샀다면 여기 적어도 여기 5800원 700원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되는데 이거 다 두드려 맞고 반토막 비슷하게 나는걸 다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었다는건 정말 잘못된 매매 행태다 반성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식 절대로 성공 못해요 진짜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밑으로 더 쳐지기 쉬우니까 여기가 깨지면 4800원 깨지면 그냥 청산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이구요 올라가도 5500원에 저항권 강하게 저항권으로 작용할거다 본인 본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주 아직 땡땡이 안쳤다고 음 잠깐만 그럼 내가 못 본거야 그럼 미안 잠깐만 잠깐만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있으면 자 없기만 해봐 잠깐만 흠 흠 오늘도 워낙 많이 날려가지고 이번주는 땡땡이 안쳤다 분명히 난 못 들은거 같은데 어제는 들은거 같은데 오늘은 못 들은거 같단 말이지 진짜로 보낸거 오늘 진작한거 맞아 볼게 다시한번 볼게 있으면 내가 사과할게 못 들은거 같아가지고 또 우리 민행이가 거짓말 안할건데 아침에 했다 아 그럼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맨날 들어서 그런가 착각했나 음 못찾겠다 미안 내가 사과하고 말께 어제 오늘의 경계 아침 장 시작 전에 아니 왜냐하면 내가 목소리가 좋아하고 몇번 듣거든 한번 해놓으면 아 그래 처음엔 목소리가 이제 감상하고 두번째는 내용으로 이제 감상하는데 쓰읍 아니 뭐지 자주 올렸으면 내가 어저께 하고 헷갈리는거야 인심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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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하라간은 하라간 초입에 들어갔어 뭐하고 비슷하다고 하이닉스도 그와 비슷하다고 우리 지금 아마 땡땡 치고 있는 세유리가 여기서 들어갔거든 여기서 구우량주 하이닉스도 하라간 추세 추세 딱 깨지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승한 추세에 깨졌잖아 그죠 여기가 깨지거든요 60일 깨지면 이게 넥라인이에요 60일 깨지면 안 돼요 그죠 가장 간단한거 하나 추세 깨지는건 60일 깨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자꾸 훼손 훼손하면 결국은 깨진다고 그죠 뭐가 잦으면 뭐가 잦다고 그죠 뭐 앞에 뭐 있잖아 그죠 빵구가 잦으면 뭐가 잦다 이렇게 되는거 있잖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막 산다고 결국 빠집니다 하락 추세 하락 추세인데 여기 헤딩하는 자리에 샀잖아 아까 그거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안돼요 우상량할때 사야돼요 최근에 하이닉스 사자고 하는거 이야기 들어본적이나 있습니까 삼성전자 사자고 하는거 들어본적이냐 있냐고요 안합니다 LG전자 하자고 그럽니다 사자마자 갑자기 날라가잖아 은희님이 정의인 아닙니까 SK이노베이션도 사자마자 갑자기 7% 뭐가 너무 좋았고 6개월 마이너스 6개월만에 처음으로 오자마자 브러스나서 좋았고 LG전자도 사자마자 브러스났다 하잖아요 지금 왜 우상량 딱 돌려내는 여기에서 그냥 핵심 핵심 중에 핵심 자리에서 딱 사니까 올라간다구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장시작전에 했다 오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채팅 잘 못봤나 아이고 됐어요 그냥 작실하게 또 마음잡고 하려는 민행이한테 내가 실수했네 미안 하하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눈에 잘 익혀놓으세요 그래 적어도 60일까지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 하고 난 다음에 초입에 상승 초입에 들어가라 하더라 그거 하나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거기에 핵심 중 핵심입니다 카카오 118,000원 마이프렌 상혁님의 또 누님이니까 제가 또 특별히 또 케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최근에 방송도 자주 들어오시고 그죠 공부 댓글은 그렇게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공부 안하십니까 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막 끊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 잘 끌 줄 알면 나중에 지지장이 눈에 팍팍팍 들어오면서 주식 되게 잘해집니다 쎄요리가 있으면 이런거 와 쌤쌤 캡쳐 캡쳐 이러면서 할건데 쎄요리가 오면 실망해가지고 한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사는 꼭대기 쫓아가가지고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아 신세계도 사니까 빠지고 아 짜증나 하면서 한잔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봐드라 안가라면 들어와도 벌써 들어왔을텐데 자 이렇게 보면 고점 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 강하게 못 벗겨내고 있고 여기를 이제 돌려내기 시작하니까 딱딱하게 여기서 사고 129,000원 다 팔고 나왔습니다 여기 인근에가 방송가면 딱 있어요 여기 인근부터 매매합니다 왜 적어도 60일 다 돌파해야 했잖아요 위배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돌파하니까 들어가서 막 팔아먹고 합니다 여기가 딱 깨진 순간 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막 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제 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인근에 매수했는 거 같기도 한데 맞습니까 여기 정도의 매수였습니까 그렇다면 돌파했던 고점 부위를 지지한다 싶어서 샀는데 빠져버려서 그냥 내비 둔 건가 모르겠는데 그죠 118,000원 샀다면 여기가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되는 겁니다 116,000원 정도 깨지면 그죠 완벽하게 깨지는 자리거든요 그거 감아 버티고 이렇게 와 반토막 거의 난 거 아닙니까 118,000원인데 반토막 아니구나 그죠 9,000원 대충 보면 몇 프로입니까 3만원 빠졌으니까 그죠 25% 정도 빠졌다니까 이걸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손절 안하는게 너무 잘못됐다 반성하셔야 되고 지금 아 112,000원인데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건 좋아요 그러면 살짝 눌려주고 눌릴 때 뭐 한 11만원대 내지는 여기 10만 적어도 10만원대 안 깨야 돼 10만원대까지 내려가면 안 좋아 60일 이평선 여기 정도 지지 받고 다시 왔다갔다 좀 하다가 올라가면 불어선 날 수도 있겠다 최근에 기관외국인에 관심이 좀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는 건 문제 없으나 10만원 한 7천원은 지켜야 된다 여기 이평선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밀릴 때는 스무스하게 밀리고 올라갈 때 강하게 돌파 시도 그렇게 한다면 수입권으로 갈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올려 보십시오 하니깐 또 힘이 약간 나긴 나네요 어우 그리고 오늘 힘 되게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몸이 아 아 육군까지 딱 안오고 그냥 올라갔네 어 문 어디갔어 열어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점심 럭셔리 한테가서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취소주문접수 취소주문접수 완료되었습니다 cj cgb 3만5백원 한달전에 10월달에 cj cgb 까지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cj cgb 가 한달전 이미 4만5백원 이 여긴가 이정도네 그쵸 자 문제가 뭐다 본인은 하락하는 추세를 하고 있어 안좋아요 여기 샀다는거 아닙니까 닥터케이가 하지마라는거 중에 하락하는 추세 하지마라는데 여기 들어갔잖아 그쵸 왜 이중바닥 그리면서 막 올라갈거 같아서 들어갔잖아 그쵸 깨졌는데 다행히 올라갔어 다행입니다 안좋아요 이런거 하려고 하지마십시오 개인투자자들이 이런거 자꾸 할라그러거든요 여기서 쌍바닥친거 같아가지고 막 올라가면 끝내주는거 다 먹으려고 그러거든 최고바닥 노우 우상향 해야 되요 우상향 별로 안좋습니다 이거 별로 안좋아요 그쵸 겨우 돌려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건인데 자 여기 본인 매수가 임금까지 위협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쳐진다 싶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20일 못지켜내면 안돼요 20일 훼손되면 본인 매수가 약간 훼손되는데 그거 감안하시고 좀 더 들고 가보시든지 간다면 4만5천권까지 갈수있어 보이는데 강하게 돌파시도 나와야 가능한것이고 만약 밑으로 쳐지면 또 지지부진해질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가는지 못가는지의 여부는 강하게 돌파시도 넣는 양봉이 있어야 되는데 큰 양봉들이 잘 없어요 그죠 시장에 뭐 크게 주도하는 업종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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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이 뭐 잘되면 얼마나 잘되겠습니까 그죠 경쟁이 심하면 심하지 별로 잘될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닥 팍팍 기는거 아닐까 롯데시네마도 있고 그죠 뭐 등등등 많이 있잖습니까 안좋아요 계속 꼬꾸라지네 계속 꼬꾸라져서 안좋아요 재빨리 탈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코스피 코스피 코스다 줄 오케이 요렇게 자 지금 당장 뭐에 지금 저항받고 있는것 같습니까 뭐 방송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거거든요 갭상승 해가지고 쭉 가야되는데 밀려버립니다 일단 여기에 저항권을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자 성진이는 봤을거고 자 잠시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방송하고 있는데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구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방송 닥터캐이처럼 많이 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아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있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모든 방송들이 실시간 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목 분석 방송 이라든지 그런 방송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돌려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맞는 확률이 어느정도 될지는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확인 가능할 겁니다 검증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슈퍼챗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 후원해주시면 또 힘이 나겠죠 그죠 광고 나온거 좀 봐주시길 권유 드립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되거든요 자 추천 방송들 올려놓을테니까 핵심 필살기 그리고 주식상초보 탈출 팁 1부터 10까지 올려져 있는 폴더 올려놓을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내니 눈딱 I'm Dr.K I'm Dr.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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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